경향신문에 한 칼럼이 실렸는데 이게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대근이라고 우석대 교수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을 해왔던 칼럼니스트가 경향신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나라 사퇴를 권하는 그런 칼럼을 썼는데요 정당 지도자로서 부적격하다는 겁니다 칼럼의 내용은 이재명은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뒤집고 뒤집힌 걸 또 뒤집고 그리고 또 뒤집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그 포기한다고 했던 말을 또 포기하고 어제의 이재명은 오늘의 이재명이 아니고 오늘의 이재명은 내일의 이재명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입 밖으로 내놓은 말의 유효기간은 그 다음 말을 할 때까지 뿐이다 왜? 그 다음 말은 또 다른 말로 변화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이 말과 이 말 사이 그 기간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당 지도자로서 부적격이다 그는 경기도지사에서 당내 대선 경선 참여자로 대선 후보자로 대선 패배자로 당 대표로 자신의 지위가 변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 특히 자기 정체성이었던 기본 소득을 포기한 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선거제를 약속하고 그걸 뒤집고 뒤집은 걸 다시 뒤집었다 불체포 포기 선언을 하고는 포기를 포기했다가 이런 변심을 지지하지 않는 동료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보복했다 전당대회 연설에서 당대표 경쟁 후보가 공천을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는 막상 공천 때는 복수를 하는 당으로 만들었다 박용진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 앞에 있는지 정세와 자기 입지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다 어제의 이재명은 오늘의 이재명이 아니고 오늘의 이재명은 내일의 이재명이 아니다 매일 변하는 남자를 사랑하기는 어렵다 지금 국민일보가 오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더군요 반전 카드 안 꺼내면 옐로 카드 받을 수 있다 이재명 유기에 몰려 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외부에서는 유기에 몰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은 나의 길을 간다 총선 결과에는 관심 없고 나의 방탄 조끼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의 여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뇌관은 뭐냐 박지원 정동영 두 사람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지금 두 사람이 이미 출마를 선언을 하고 열심히 지금 자기 지역구를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는데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을 공천 배제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천 배제를 한다고 해서 그냥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들이 절대 아니죠 무소속으로 나오든 새로운 미래로 가든 어찌 됐든 민주당이 지역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정작 나오고 있는 말 이것은 이재명부터 불출마를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불출마 선언 말고는 공천파동에 돌파구가 없다 돌파구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 희생, 본인 불출마 그런데 아마 이준한 교수도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의 말대로 되리라는 생각은 일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 총선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건 큰 관심이 없다고들 보기 때문이지요 어제도 인천 남동구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라고 오전에 최고위원회는 열었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부랴부랴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받으러 와야 됩니다 허위사실, 위증교사 혐의,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받으러 와야 됩니다 서초동에 지금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몸이 열 개라도 지금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 동시에 이재명 부인 김혜경은 수원에 있는 법원에 가서 거기 또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의원들, 부인들 세 명하고 밥 먹을 때 법인카드로 돈을 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서울 서초동에서, 부인은 수원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 이재명이 있는데 이재명은 법원에 오늘도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 받으러 가며 오며 가는 생각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거구나 나의 목숨 그게 뭡니까? 불체포 특권이죠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불체포 특권 당대표를 해서 또 당대표는 헌법상의 권한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 표결 과정이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스스로 다 알게 되므로 써더지는 불체포 특권 방탄 조끼는 충분 조건 충분 조건보다 더 큰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필요 조건이 뭐냐 그거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걸 부결시킬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떻게 해서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됨으로써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올 8월 달에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넉 달 뒤인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은 또다시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대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당대표가 되면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설사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오더라도 그걸 부결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고 동시에 대통령 선거로 직행할 수 있는 당권과 대권을 다 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금패지와 전당대회의 당대표 재선입니다 지금 이제 그 길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이재명 불출마를 선언하고 4월 10일 이후에는 대표가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곁에 있는 현역 또는 출마자들이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갈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천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선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려고 그러고 당권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한 본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불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다 떠나는 겁니다 뭐하러 이재명 곁에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야 경기도 지사 부인이 말이야 그때 민주당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다는데 그 부인들하고 밥을 먹었다는데 그때 밥값 4명이 먹었는데 10만 4천 원 나왔더라 아니 10만 4천 원 딱 한 번에 10만 4천 원 먹은 게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 세우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좀 쬐쬐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법원에다가 기소를 해놓고 그다음에 김혜경과 이재명과 그 식구들이 법인카드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의 물꼬를 지금 트고 있는 겁니다 10만 4천 원어치 밥을 딱 한 끼 먹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인 겁니다 백걸음 천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면 이제 반발짝을 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작년 가을에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기도 내부에서 감사를 해봤는데 김혜경 씨와 관련돼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수가 최대 100건이다 100건 최소 60건 60건에서 100건 100건이면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20만 원이면 2000건이 되고 30만 원이면 3000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도 내용을 쭉 보면 한 번 결제할 때 대개 20만 원 이 언제리거든요 그러면 그 액수가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 얘기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겁니다 최대 100건이다 법인카드 부적절한 유용 혐의가